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글로벌 라이브 종프로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 좀 심층 인터뷰는 글로벌 바이오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도 한두 달 전까지 굉장히 뜨거운 관심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등락폭이 좀 크고 하다 보니까 특히 포트의 한 일부 내지는 상당수를 바이오로 채우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고령화가 되다 보면 어쨌든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으로 관심이 많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죠. 오늘 저희에게 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상황을 잘 짚어주실 미래세대우의 김승민 선임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승민입니다. 우리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공대나 의대 혹은 자연대 이쪽 출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역시 그쪽이십니까?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쪽 업종은 한 7년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 어렵진 않으세요 혹시? 처음에는 어려웠죠. 아 이제 하시면서 점점 저는 바이오 쪽은 몇 번을 들어도 그쪽에 대한 어떤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또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해서 그런 것들도 따라가고 공부하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죠. 오늘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우리 힘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좀 춥긴 한데요. 우리 글로벌 바이오인데 주로 오늘 어떤 쪽으로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미국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중국 회사들도 뜨거운 것 같은데 제가 중국 쪽에 있는 업체들이랑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업체들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두 번 나와서 중국 쪽에 있는 바이오테크 업체들을 말씀을 드렸어서 최근에 지난 작년 말부터 있었던 업데이트 잠깐 드리고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업종 미국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중국부터 먼저 좀 가볼까요? 네 중국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가기 싫으시면 미국부터 가셔도 됩니다. 네 중국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는 이제 제가 미국 쪽을 가져와서 중국 쪽 이제 먼저 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을 때랑 지금 있었을 때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크게 있었던 일은 한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에서 특허 의약품에 대한 보험 목록 확대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진이라는 회사의 라이선싱 아웃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 정부에서는 좋은 약품을 인민들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니즈가 큽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한 18년도 전까지는 대부분의 좋은 그런 고부가 가치 약품 특히나 항체 의약품 쪽이 중국이 만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글로벌 비파마 우리가 많이 아는 화이자, 로슈 이런 약품들 이런 회사에서 만든 약품들이 중국에 출시가 되어 있었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험 목록에 못 넣어졌던 거죠. 왜냐하면 정부 보험 목록에 넣어주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약값을 내주니까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어서 못해주다가 중국 약품들이 지금 나오면서 그런 게 보험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12월 28일 거의 말일 정도에 돼서 그게 업데이트가 된 게 발표가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던 중국에서 출시한 PD-1 면역항암제 PD-1 면역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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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도 PD-1, PD-L1을 타겟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약품들 우리가 많이 아는 대표적인 약품이 머크의 키트로다라는 게 있고요. 프로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암치료는 안 해보셨고 그래서 그런 계열의 약품이 머크, 키트로다, BMS, 옵티보, 로슈, 티센트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게 글로벌 업체들이 출시한 게 6개가 있고요. 전 세계에. 중국에서 출시한 게 4개가 있어요. 면역항암제 이쪽이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입니까, 혹시? 맞습니다. 지금 항암제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약품이죠. 가격도 비싸겠군요. 네, 가격도 비싸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키트로다의 1년 치료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 원화로. 중국에서? 미국에서요. 미국에서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 이게 또 잘 팔릴 수 있는 거는 키트로다 미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출시할 때 미국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로컬 업체들, 항서제약, 준시, 이노벤트, 베이진 이 4개 업체가 출시를 했는데 이 4개 업체의 가격은 중국의 키트로다 가격보다 한 30% 수준이에요. 그것보다도 싼 거죠. 거의 중국의 로컬 가격과 미국의 키트로다 가격을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중국에서 개발한 신약이죠. 복제약이나 이런 건 아니고? 네. 복제약이 아니라 신약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번 2020년 12월 말에 있었던 정부 보험 목록에서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든 이 로컬 업체들 것만 목록에 들어가고 다혹적 제약실, 머크나 로슈, BMS거나 다 안 들어갔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중국 전역으로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한 50% 이상으로 가격을 내렸는데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급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들이 효과가 괜찮으면 전 세계로 수출도 당연히 되겠네요? 네. 수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이 약품을 빅파마들이 사간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의 빅파마가 PD-1 면역항암제를 출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지난 8월 달에 릴리라는 다혹적 제약사가 이노벤트라는 회사의 PD-1의 글로벌 판권을 사갔습니다. 릴리가 혹시 일라이 릴리? 네. 그 빅파마가 사갔고요. 그러면서 전체 계약 규모가 1빌리언 달러, 1조 넘는 규모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릴리의 PD-1 아이템은 이노벤트 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최근에 3일 이번에 나온 이슈인데 베이징이라는 업체의 PD-1 중공업체가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베이징의 PD-1을 노바티스라는 회사가 총 규모 한 2.3빌리언 달러 원화로 한 2.5조 원 정도 되는 규모로 사갔어요. 그 정도 주고 사갔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업프론트 처음에 사갈 때 캐시로 지급하는 게 원화로 7천억 원 정도 줬습니다. 2조 3천억 정도 되는 것 중에 3분의 1을 먼저 선금을 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반환할 필요 없는. 노바티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면역항암제 PD-1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회사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스파르틸리즈마비라는 약품이 있는데 그거 PD-1 타겟으로 한 약품을 개발을 삼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흑색종에서 임상 삼상 데이터가 안 나왔거든요.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바티스가 이번에 그걸 계속 개발을 한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걸 보고 PD-1을 다시 파이프라인을 채우기 위한 욕구가 되게 컸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중국에 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글로벌 임상 삼상을 베이징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검토를 하면서 이걸 우리가 사가야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바티스는 이렇게 지금 사갖고 중국 외 권리를 사갖고요. 전 세계에서는 그러면 노바티스가 파는 거고 중국 안에서는 그 회사 베이징이 파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출시가 되면 이 티스렐리즈마비르는 베이징의 약품이 노바티스가 만약에 출시가 되면 노바티스 이름으로 나가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건 중국에서 개발한 거고요. 중국도 신약 개발을 잘하는 모양이군요. 굉장히 잘하죠. 굉장히 잘해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도 굉장히 좋고요. 데이터도 좋고 물론 이제 빅파마들은 예를 들면 머크의 키트루다, BMS, 옥디보 같은 것들은 전 세계에 임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임상 데이터를 비교를 하기에는 글로벌 데이터와 그리고 중국 데이터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은 천명이라도 네. 그렇지만 일단 얘네들이 데이터 이 업체들이 발표한 숫자들만 보면 필적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요즘 스마트폰도 사람들이 많이 봐서 아마 안구건조증도 심할 텐데 안구건조증 신약 얘기는 없습니까? 하고 있는 회사 있습니다. 하고 있는 회사 제가 안구건조가 심해서 상상에 진입한 바이오 의약품으로 항체 쪽으로 해서 진입한 회사들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리면 안약 잘 넣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역항암제를 중국 정부가 지금 보험 처리하는 거용으로 중국 로컬 회사들 거를 인정을 해줬고 다 넣어져고요. 다 넣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들인데 항서제약, 이노벤트, 베이진, 준시 그 업체 4개의 업체들의 PD원 면역항암제들이 중국에 지금 등재가 되었고요. 보험 목록에 등재가 되었고 그래서 2021년도 중국 바이오의 관전 포인트는 이 PD원 면역항암자들의 매출액 성장 속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이 쪽 중국 시장은 고성장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21년도에 중국 쪽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로 볼 만한 것은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포치료제 쪽에서 지금 항암제 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쪽이 카티 치료제인데 카티? 네. 카티라고 해서 몸에 있는 T세포를 꺼내서 T세포가 특정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끔 리세터를 박아서 부스팅시켜서 몸 안에 다시 넣어주게 되면 이게 셀이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그게 효과가 암세포가 줄어든 환자의 비율이 90%가 넘어가고 완전관에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포치료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지금 미국에 출시가 된 FDA가 허가한 세포치료제가 3개가 있습니다. 길리어드의 제품 2개와 노바티스의 제품 하나가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지금 세포치료제, 카티 치료제가 중국 FDA, 중국 CFDA에서 허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레전드 바이오라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업체와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JW 테라퓨릭스라는 회사 2개가 있는데 그 회사들의 제품도 올해 중국에 출시가 된다. 그래서 면역항암제 쪽에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2021년도 중국 쪽에서는 PD1 면역항암제의 성장속도 그리고 카티 세포치료제의 중국 출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들은 다 중국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약들이 나올 때 2상 혹은 라이센스 아웃, 3상 아니면 CFDA 통과 혹은 판매량 증가, 시장 출시 여러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이 나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갖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주식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데요. 일단은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라고 보면 이 약품이 허가를 받는 것과 허가 이후는 완전히 또 다른 이슈거든요. 허가 전까지는 완전 R&D 바이오테크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이런 것들로 많이 움직이고 임상 데이터로 많이 움직이는데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일단 팔아서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상업화된 그런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받기 전까지만 바이오테크, 바이오 벤처 쪽에서 보자면 일단 주가의 포텐셜이 가장 큰 거는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상 데이터를 도출하는 시기? 임상 이상에서 이 약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유효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그때가 이제 그래프가 가장 많이 올라갈 때군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또 미국 업체들은 그렇게 데이터를 좋게 도출을 하고 M&A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럼 이제 미국으로 좀 넘어갈까요? 미국 쪽은 제가 이제 제가 이쪽 바이오 쪽 기초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저희 이제 3% 구독자분들도 이런 내용들 알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가능하면 마이크랑 조금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T 자료를 일단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헬스케어 섹터 전체를 보면 의약품이 있고 그리고 의료 기기가 있고 의료 서비스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거기서 가장 큰 규모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약품도 합성 의약품이냐 바이오 의약품이냐 나누게 되는데 이제 합성 의약품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 속도가 가장 가파르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좀 개괄적인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역별로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지역별로 어떤 회사가 이 국가에 속해 있을 경우에 그 회사의 매출액 구분으로 봤을 때 왼쪽에 보시는 차트가 이제 매출액 구분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는 시가총액 기준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북미 지역 대부분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34% 정도이고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중국이 한 14.6%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3%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보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냐라고 보면 미국이 한 40%고 서유럽이 한 23%, 중국이 한 15.4%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주식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제 매출액과 시가총액으로 나눠봤을 때 PSR 개념으로 봤을 때 몇 배 정도로 받고 있냐라고 보면 글로벌 전체 수준이 한 6배 정도로 PSR 6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대비. 네. PSR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한 7.4%로 좀 높게 받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6.5%로 지금 글로벌 평균과 조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고도 많이 여쭤보시긴 하지만 현재의 수준으로 보면 PSR 개념으로 봤을 때 글로벌 평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산업군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인데 이게 국내가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라고 이제 많이들 여쭤보셔서 이쪽은 국내는 LG캠이나 삼성물산 이런 것들도 이쪽 비즈니스 매출액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것보다는 낮은데 여기서는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글로벌 지역별로 봤을 때 매출액 기준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글로벌 바이오 업종 볼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요. 일단 바이오의약품, 합성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바이오의약품이 거의 지금 대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이오의약품도 우리가 많이 이번에 코로나 백신 할 때 mRNA 백신인데 그게 뭐야 이렇게도 많이 여쭤보시고 항체의약품인데 그게 뭐야 이렇게도 많이 여쭤보셔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우리 몸이 구성하고 있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있고요. 그리고 이 DNA가 전사 그리고 RNA 번역 과정을 통해서 특정 단백질로 발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의 상호작용으로 이 세포가 형성이 되고 세포의 기능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DNA 그리고 RNA 그리고 단백질 세포 단에서 이 단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 바이오의약품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나 회사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4개로 나눠놨는데 세 번째 단백질 치료제, 항체 치료제 쪽이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쪽이에요. 요즘 핫해요? 이게 이제 블록버스터로 출시된 약품들이 굉장히 많죠. 단백질 치료제, 항체 치료제 쪽이. 항체 치료제. 특히나 단백질 중에서 특진 항체 치료제가 많은데 여기에 지금 출시되어 있는 약품들을 보면 1세대의 인슐린, 당뇨병 환자들이 맞는 인슐린. 그런데 지금 특허 만료가 된 약품들도 많죠. 그리고 인터페론, 그리고 2세대 항체 치료제 쪽에 이쪽에서 많이 들어보신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이게 현재 상태에서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가장 매출액이 높은 약품이 휴미라라는 약품입니다. 자가 면역질환에 사용되는 약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도 항체고요. 그리고 로슈라는 회사에서 출시를 많이 출시했던 아바스티나 허셉틴, 리특산도 항체 쪽이다. 항체 치료제 중에 항암제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 면역항암제랑 같은 거예요? 네, 면역항암제는 여기 키트루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런데 면역항암제는 이거는 어떤 양식으로 약품을 접근하냐로 제가 나눠놓은 거고요. 면역항암제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을 건드려서 항암효과를 내면 우리가 면역항암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항체 쪽에서 면역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고요. 이 세포 쪽에서 건드렸을 경우에는 카티 같은 것도 우리가 면역항암제라고 하는데 이건 세포치료제인 거죠. 이 자료 저희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자료를 의견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단은 지금 어쨌든 제가 이제 미국 바이오 시장에서 어떤 모덜리티 그리고 어떤 약품들이 어떤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냐를 말씀드리려고 사실 이걸 가져온 건데 다시 이 자료를 좀 보시면 일단 항체 쪽이 메인이었었는데 지금 RNA 치료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NA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RNA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로 발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단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RNA 치료제는. 이전에. 네. 그래서 그런 이제 1세대, 2세대 RNA들이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RNA 치료제였고요. 그게 기술이 ASO나 RNAi 쪽이고 이쪽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아이오니스, 엘나일램, 메디신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회사들이 특정 희귀 질환에 대해서 이런 약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RNA에서도 3세대인데 이 3세대가 mRNA예요. 이게 우리 코로나 백신 쪽이고요. 이거는 특정 RNA를 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mRNA를 만들어서 특정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발현시키게끔 코딩한 mRNA를 몸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3세대에도 발전을 하고 있고 RNA 치료제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단 그러니까 DNA 유전자 쪽으로 가게 되면 유전자 치료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 출시가 된 유전자 치료제는 스파크라는 회사와 유전자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네. 올바른 진을 넣어주는 지금 특정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발생하는 병에 대해서 약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거는 SMN1이라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근육이 계속 퇴화해서 결국에는 심장 근육도 마비가 돼서 죽게 되는 그런 희귀 질환인데 이건 올바른 진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보세요. 제 세포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마다 다 DNA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올바른 DNA를 좀 넣어준다고 해서 그 다른 세포들에 있는 DNA가 다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희귀 질환 쪽에서 그거는 이제 뭐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이슈고 그래서 크리스퍼 카스나인 기술 같은 거를 인간 배아세포의 그런 것들을 교정하면 이게 정상으로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 성숙한 세포에 대해서 넣어줬을 때 이게 효과가 있냐?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유전자 치료제 진 테라피 쪽은 발현이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한테 이제 투여 아벡시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적소성 큰 위축 중 어린 애기들한테 지금 진을 넣어주고요. 이제 막 자라는? 네. 그리고 스파크 테라피릭스라는 그 회사의 제품은 이 안구에 딱 갇혀 있는 진이라서 특정 진이 잘못돼서 이게 이제 실명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눈이라는 안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면은 여기에만 있는? 눈을 떠요. 그러니까 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런 쪽이 지금 유전자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죠.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지금 RNA 그리고 유전자 쪽 아까 제가 척수성 근위축 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척수성 근위축 중에 대해서 RNA 치료제로 출시하는 게 아이오니스 바이오젠의 제품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6개월에 한 번 맞아야 돼요. 아 6개월 맞아? 네.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그런 계속 맞아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이 약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는 거의 매달 혹은 훨씬 더 투여 빈도가 짧았었죠. 아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아벡시스 노바티스라는 회사가 인수해가지고 출시한 졸겐즈마라는 약품인데 똑같은 병에 대해서 이 유전자 치료제는 원샷입니다. 한 번 넣으면? 네. 한 번 넣으면. 고쳐져요? 네. 지금 고쳐지지 아직까지 이제 다른 약품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임상 데이터가 있어요. 한 번 맞는데 막 한 한 5천만 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너무 싸고요. 이 노바티스의 졸겐즈마라는 약품은 1회 투여가 25억 정도 25억이요? 네. 그래서 원화로 고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년 인생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계속 내야 되는 그렇게 이제 약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굉장히 비싼데 효과는 좋다. 근데 이쪽에서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들이 크리스퍼 카치나인 쪽인데 이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도 1세대, 2세대, 3세대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징크핑거라는 기술이고 2세대는 탈렌이라는 기술이고 3세대가 크리스퍼 카치나인 기술이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뭐 2020년도 노벨 화학상을 이제 크리스퍼 카치나인 발견한 과학자들이 타면서 이게 또 핫해지긴 했었는데요. 일단 뭐가 다르냐라고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제 부작용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고 그리고 경제성이 되게 높은 가위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가위다라고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빨리 좀 지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2021년도 글로벌 이제 특히나 미국 쪽에서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릴 만한 거는 지금 어쨌든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고 그것을 잡는 약품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 같은 게 등장해도 어쨌든 mRNA 백신이 나오면 이거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질병을 잡는 약품이 나오느냐인데 오래 기대가 되고 있는 건 알츠하이머예요. 알츠하이머? 네, 치매 쪽이고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의 아두카드맙이라는 약품이 FDA에 지금 허가 검토를 받고 있고요. FDA의 허가 검토가 3월 7일까지입니다. 올해 이제 3월 7일까지 FDA가 이 약품을 허가를 해줄지 말지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허가한다는 건 임상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네, 임상 지금 다 끝났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첫 번째 출시되는 알츠하이머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지 저하 속도를 20% 이상 개선시킨 그런 약품인데 이게 이제 악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 12월 달에 있었던 FDA의 자문위원회에서 이 약품을 허가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한 상황인데 FDA는 전반적인 이런 조건들을 다 고려했을 때 허가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확률은 50대 50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허가가 된다면 알츠하이머라는 시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질환으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그저께... 3월에 허가 여부가 결정난다 이거죠? 네, 3월 7일까지 FDA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책 이제 그저께 JPM,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바이오젠이 언급했었던 거는 몇 주 내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요? 몇 주 내에. 그래서 이런 쪽 이제 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유전자 편집 쪽 말씀드렸었던 크리스퍼 카스나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는 노벨 화학상도 있지만 작년 10월, 11월 달에 이거를 활용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크리스퍼라는 회사인데 크리스퍼라는 회사 외에도 인텔리아나 이리타스라는 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임상 데이터 발표도 2021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크리스퍼 카스나인 기술을 가지고 이쪽도 우리가 좀 2021년도에 주목을 해보자 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진짜 치매 치료에 아직까지 공인받은 약이 없다는 거잖아요, 치매에는. 네, 없고요. 우리가 흔히 치매에 그냥 가벼운 운동과 수영 아니면 고수업 치시라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치료 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인지 저하 속도를 위약 대비 개선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제는 임상 3상을 두 개를 냈는데 하나는 사실 실패를 냈고 하나는 성공을 했는데 이 성공한 걸 보면 위약 대비해서 23%인가 22% 개선시켰거든요. 이것도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실패한 것과 성공했었던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자문위원회는 실패한 것들을 보고 허가해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FDA는 종합적인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주목을 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리고 알짜이머 관련해서 최근에 또 나왔었던 일라엘 일리라는 회사도 알짜이머 임상 이상 데이터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가 데이터도 올해 계속 발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알짜이머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이슈이긴 하지만 이 이후에 알짜이머, 질환 쪽에서는 알짜이머, 기술 쪽에서는 크리스퍼 카스나인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을 주목해보자 라고 그게 올해 좀 많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바이오 쪽의 이슈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안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 보여주셨던 자료, 우리 김승민 의원의 자료는 저희가 페이지도 앱에 시내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오늘 방송 한번 다시 보시면서 자료와 함께 보시면 훨씬 다만 이해의 폭이 넓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열심히 또 공부하는 것도 우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어려운 얘기지만 저희에게 그래도 쉽게 설명해 주신 우리 미래세 대회 김승민 바이오 전문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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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